역시 우리 딸은 천재야 응용요금 무슨? 베낀 건 베낀 거지 이거 어버이날 때 내가 학교에서 지었던 시거든? 어버이날? 뭐야? 그럼 네가 한솔이 걸 베낀 게 아니라 한솔이가 네 걸 베낀 거잖아?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때? 마음에 들어? 응 사랑해 우리 딸 너도 엄마 사랑해 뭐래? 아빠는? 아빠는 잠도 사랑하고 싶어 보라야 아빠도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야 보라야 누구야? 자식이 애물단지라고 하는 사람이 보물단지인데 그치? 보물단지 부드럽게 솔솔 부는 바람 따스한 기분 좋은 햇살 상큼한 레몬 닮은 향기가 내 맘을 두드리는데 과장할까? 머리부터 할까? 어떤 새곳을 꺼낼까? 그러면 뭐해? 내 곁은 아직 아직도 그대는 없는데 오늘은 올까? 오늘은 올까? 내일은 올까? 내일은 올까?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라도 식사의 달콤한 그대의 그 말이 필요해 내 사랑을 다 줄게 내 마음을 다 줄게 내겐 오직 너뿐이야 그대 생각뿐이야 아무것도 모를래 너랑 나라만 믿을래 정말이야 정말이야 내 마음 영원히 간직할래 네 könnten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ir. 체크 축하 toVER 감사합니다.